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우리가 막내서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했더라도 아 이거 뭐하냐 나 왜 내려고 하니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그걸 해야되겠네 아 역시 처음이라고 데미지 스킨 좀 바쁘고싶은데 아우 세븐 이거 바꿨으면 안됐었던거 같다 사라진거 같은데 아닌가 갖다 버린건가 아 그런거 같은데 아 어떡하냐 아 일단 깨는걸 오프하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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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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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아이고 아 타이밍이 안 맞췄어 아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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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데미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미안 매칭 원합니다. 델포 준비 어, 이거 아닌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경이 없어서요. 아, 지경이 없어서요. 아, 어떻게 지내나요? 아, 여기 있는 물건이 없어졌어요. 아, 다행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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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하고 있어. 이거 오천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공격받을 위치에서 배틀을 생성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택 쌓여 죽겠는데? 스택 쌓여 죽겠는데? 스택 쌓여 죽겠는데? 때리고 싶은데도 때릴 틈은 안 좋은데? 스택 쌓여 죽겠는데? 스택 쌓여 죽겠는데? 스택 쌓여 죽겠는데? 조금 맞으면 안될 것 같은데 어! 넥스트 페이지 무슨 일이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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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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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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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